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worst case scenario is could lead to the extinction of humans. 언브레이커블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. 평범한 인간처럼 살아가는 척 인류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죠. 소영! 죽었어? 이 여자 이상해. 죽은 거 아니지? 내가 네 번째 여자래. 잡것들이네. 엄마야, 여기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왔다. 언브레이커블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.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? 정신없는 거야? 브레이게임. 진짜 죽여버릴 거야. 누군다나. 호우 부재. 빠는 거 아니야. 가자, 죽이러. 남편이 인간이 아니고요. 브레이크. 브레이크 패드, 패드. 축하해. 명칭입니다. 개교입니다. 건물은 ين 성의